슈퍼주니어 캐스터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 슈퍼주니어 리더 이특씨의 또 안타까운 소식에 사실 오늘 많이 또 경황이 없어서 오늘 평소 슈키라에 비해서 차분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러분들께 좀 힘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처져 있어서 우리 슈키라 청취자 여러분들께 또 걱정을 끼쳐드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죄송한 마음이 크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시 한번 깊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저희에게 오히려 또 힘이 되는 사연들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또 위로와 격려 말씀, 이 마음 제가 우리 멤버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인사 드릴게요. 오늘 끝곡 포티와 임정희의 영화처럼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키스 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 맘에 cir 1, 2, 3, 2, 3, 4, 5, 6, 7, 6, 7, 8, 8, 9, 9, 10, 11, 11, 12, 13, 14, 13, 14, 15, 15, 15, 16, 13, 14, 7, 15, 15, 18, 23, 15, 16, 16, 17, 21, 16, 16, 16, 17, 17, 16, 17, 17.